비비설수 도대체 강좌나 반갑습니다. 선생님TV 소위입니다. 아침에 탈 게임 이제 일곱 번째 조행을 나왔습니다. 오늘 발전기 소리때문에 사운드가 잘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운드가 안들어가면 음성 더빙으로 대체 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제 오무리리그로 낚시를 할거고 이제 어둠이 퍼져가지고 살살 낚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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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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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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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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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